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해 동안 선거 공정성 문제를 다루면서 대한민국의 선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점도 상당히 놀라웠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범한 그런 범죄 행각을 처절할 정도로 그렇게 맹목적으로 덮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대법관들도 실로 경악스러운 현상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법관들 수준이 저런가 저 양반들이 법관이 맞나 어떻게 저렇게 몰양심과 몰상식이 몸에 배여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채용비리권과 관련해서 여권 내에서는 계속해서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마땅히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내가 무슨 책임인데 박찬진이 책임지면 되지 않냐 내가 무슨 책임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노태학이 잘못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채용비리는 체발에 피지 않습니까 조족치열이지 않습니까 노태학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잘못한 것을 들자게 되면 그야말로 감방 가야 될 수준인 거죠. 노태학과 물러난 박찬진 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두 번의 공직선거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고 다른 하나는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두 선거에서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조작값을 활용해 가지고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조작된 득표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거죠. 그 총책임자가 명목상으로 누굽니까 노태학이지 않습니까 1961년생으로서 한양대 법대를 나와서 출시한 노태학입니다. 4.15 총선 오산시 재검표에서는 여러분들 부정투표 부정선거투표로 맹백한 그런 투표지들을 투표지 관리관 도장에 있는 투표지들을 다 유효표 처리해 가지고 아예 재검표 자체가 파행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지금 맡고 있는 겁니다. 벌 받을 걸로 봅니다. 뉴데일리 신문을 보니까 선관위가 부정채용할 수 있는 친족 창수가 처음에는 6명이었다가 그다음에 11명이 되고 선관위 자체 조사입니다. 자체 조사라는 것은 항상 축소 왜곡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21명으로 확대됐다. 노태학 사퇴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선관위의 자체 조사는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마땅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국민의힘은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발생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당연히 물러나야 되죠.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국민들을 기망하고 우롱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여러분들 뽑았으니까 서울시장선거를 그렇게 했고 부산시장선거를 그렇게 했고 강원도지사선거를 그렇게 했고 서울교육감선거를 그렇게 했고 안 한 선거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누구 밑에서 했습니까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선관위가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채용비리라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거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신임 선관위 사무차장으로 임명된 허철훈 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의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저희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선관위 직원 가운데 25명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참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나라가 참 상황이 정말 참 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돼버린 거죠 국민의 힘은 노태학 위원장의 이 같은 그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엉망이 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노태학 중앙선관리위원장의 책임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해놓고 선관위 내 25명은 동의를 받지 못해서 조사하지 못했다는 것은 선관위의 자체 조사가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반복되는 것은 감이 없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못을 받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두 7번의 공직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분들 주도로 치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선거 가운데 아주 극소수의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더불어민유당 후보와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선관위가 발표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이 됐지 않습니까 낙선시켜야 될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테지를 훔쳐가지고 자신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들에게 더해주는 이른바 득표수 정감작업들이 대부분 선거구에서 행해졌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어마어마한 범죄지 않습니까 그 범죄가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치루어졌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어떤 일을 했는가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건 낱낱이 여러분들 공개한 것이 도덕놈들 5건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하지 않습니까 도덕질 해놓으니까 모든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딱 두 명의 후보가 출마했던 2022년 6월 1일 충청북도 도지사선거 오른쪽에 마이너스 값하고 왼쪽에 플러스 값이 차이 값이 정확하게 일정하지 않습니까 관외 사전투표를 빼앗아가지고 관외 사전투표를 더블당 노영민 후보한테 쑤셔 넣어줬습니까 빼앗은 것만큼 여러분 마이너스 퍼센테지가 나오고 쑤셔 넣어준 것만큼 플러스 퍼센테 전국의 모든 선거구를 대부분 이렇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심해 안 찼던지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는 9군데 가운데서 4군데는 손을 대지 않고 5군데 손을 댔지 않습니까 그중에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울산교육감 후보는 조작값 35%를 사용했고 우파교육감 후보가 받은 김중 후보 받은 사전투표 득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천창수 황포에 더해주는 그런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기현 후보가 지역구가 있는 울산 남구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의 텃밭인 울산 남구나 울산 남구의회의원 기초위원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15%를 이름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수 100장당 15장을 훔쳐가지고 더블 민주당에게 더해준 거죠 그래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꿨지 않습니까 울산 남구 나도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꿨고 그다음에 울산광역시도 바꿨지 않습니까 누가 바꿨습니까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꿨지 않습니까 특정인을 지칭하기는 힘들죠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나 이 자료가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중국 공상당이 발표한 자료가 아니고 북조선인민공화국에는 발표한 자료가 아니고 대한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발표했기 때문에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관위가 득표수 조작을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누가 저질렸나 특정인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검찰이 수사를 하라고 여러분들 검찰 내부에 공공수사부가 있는 것이고 공공수사부가 그런 수사를 하라고 여러분들 뭐죠 쇠가 빠지게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모든 공직선거를 어떤 식으로 조작했는지가 다 여러분들 밝혀서 낱낱이 고발한 책이 여기에 여러분 보시는 도덕놈들 1권 2권 3권 4권 5권이지 않습니까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선거를 도덕질해도 수사 한 번 안 받는 나라니까 기가 찬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선거범죄가 단심죄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방음악이 돼가 선관위에 방음악이 돼가지고 하수인 노력을 대법관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참 4.15 총선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는데 2022년도 여러분들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대법관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지금 이런 부정선거를 막으려면 두 개만 하면 됩니다 사전투표를 폐지 못하겠으면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법대로 바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조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투표용지가 제3의 장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정본을 확인하려면 법이 규정한 대로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사인 개인 도장으로 찍으면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전국적으로 만들었을 때 이미지를 다 여러분들 돌릴 것이 아니고 그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리하니까 2022년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대법관들한테 이런 판례를 받지 않습니까 법은 qr코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반드시 찍도록 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뭐 문제가 없다고 뭡니까 대법관들한테 판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대법관들이 완전히 하순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썩은 인간들이죠 자기 자식들도 다 여기 살 건데 선거를 그렇게 뭡니까 도덕질하는 것을 다 합리화하는 판례를 만들어 줄 정도니까 정말 나쁜 인간들인 겁니다 추세가 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가 볼 때는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천대엽이 조재연이 민유숙이 이동훈이 김선수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